인삿말 안녕하세요. 아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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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애 내 앨릭스 애 내 앨릭스 애 내 앨릭스 애 내 앨릭스 이름이 뭐예요? 마 هو اسمك الاول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اسم이 다니엘 اسم이 다니엘 성이 뭐예요? 제 성은 포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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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요? 저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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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나 미 날 맘 라카 앨묻다 하이다. 나 미 날 맘 라카 앨묻다 하이다. 잉글랜드 사람인가요? 네, 저는 잉글랜드 사람입니다. 나 암 암 암 암 쥐리 쥐이. 나 암 암 암 암 쥐리 쥐이. 아니요. 저는 호주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자라셨나요? 저는 베를린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자랐습니다. 몇 살이에요? 저는 17살입니다. 10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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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살입니다. 제가 10살입니다. 10살입니다. 남자 형제는 몇 살이에요? 제 남자 형제는 스물한 살입니다. 제 남자 형제는 스물한 살입니다. 그녀는 스물다섯 살입니다. 그녀는 스물다섯 살입니다. 그녀는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녀는 스물다섯 살입니다. 저는 서른아홉 살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녀는 스물다섯 살입니다. 그녀는 스물다섯 살입니다. 다니엘은 몇 살이에요? 캠 오므르 다니엘 캠 오므르 다니엘 캠 오므르 다니엘 캠 오므르 다니엘 톰은 마흔 두 살입니다 톰 이스네인 워 아르 바 아인 톰 이스네인 워 아르 바 아인 톰 이스네인 워 아르 바 아인 그는 52살입니다 은하우 56감수운 직업이 뭐예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뭐예요? 그녀는 의사입니다. 여자 형제의 직업은 뭐예요? 그녀는 배우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뭐예요? 그들은 조종사입니다. 어디에서 일하세요? 그녀의 직업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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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혼자 삽니다. 아, 아이쉬, 비, 묵,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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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는 12345입니다. 1, 2, 3, 4, 5 전화번호가 뭐예요? 6, 7, 8, 9 6, 7, 8, 9 6, 7, 8, 9 생일이 언제예요? 7, 8, 9 7, 8, 9 제 생일은 6월 21일입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어제였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관련 질문 저분은 누구예요? 제 어머니입니다. 제 남자 형제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제 부모님입니다. 저것은 뭐예요? 펜입니다. 펜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어리입니다. 어리입니다. 네, 저것은 제 책입니다. 아니요,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코트인가요? 이것은 코트인가요? 이것은 코트입니다. 네, 이것은 코트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신발이에요? 네, 이것들은 제 신발입니다. 네, 이것들은 제 신발입니다. 네, 이것들은 루카스 겁니다. 네, 이것들은 루카스입니다. 네,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네, 이것들은 제 바지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저것들은 제 귀걸이입니다. 음식 관련 대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입니다. 이것들은 루카스입니다. 피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중국 음식을 먹습니까? 이 음식들은 루카스입니다. ini의 음식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것들은 루카스입니다. 네, 먹습니다 아니요, 안 먹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습니까? 네, 그는 먹습니다 아니요, 그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무엇을 마십니까? 맥주를 마십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마십니까? 매, 제, 여, 시, 러브 매, 제, 여, 시, 러브 매, 제, 여, 시, 러브 그는 물을 마십니다 그는 우유를 마시지 않습니다 현재 시간 및 날짜 관련 대화 지금 몇 시예요? 7시 정각입니다 7시 10분입니다 몇 시예요? 6시 45분입니다 7시 30분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7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اليوم الثلاثاء 무슨 요일이에요? أي يوم في الأسبوع هذ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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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إنه يوم في الأسبوع هذا؟ إنه في الأسبوع هذا؟ أي يو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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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في الأسبوع هذا؟ يوم في الأسبوع هذا؟ أي يوم في الأسبوع هذا؟ أي يوم في الأسبوع هذا؟ 일요일 일요일입니다 اليوم الأحد واحد وعشرون اليوم الأحد واحد وعشرون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입니다. اليوم 23 إبريل 사물의 위치 관련 대화 무엇을 찾고 있어요? 저는 제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지갑이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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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 안에 있습니다. 그 햄버거 어때요? 이 햄버거는 맛있습니다. 이것은 맛있는 햄버거입니다. 당신의 차는 얼마나 빨라요? 제 차는 꽤 빠릅니다. 제 차는 아주 빠릅니다. 제 차는 정말로 빠릅니다. 제 차는 아주 빠릅니다. 그 집은 얼마나 커요? 그 집은 꽤 큽니다. 그 집은 정말로 큽니다. 그 영화는 어땠어요? كيف كان الفيلم? كيف كان الفيلم? 따분했습니다. كيف كان الفيلم? كيف كان الفيلم? كيف كان الفيلم? كيف كان الفيلم? 흥미진진했습니다. كيف كان الفيل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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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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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는 고양이를 싫어합니다. 네, 저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좋아하세요? 네,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사랑합니다. 네, 저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네, 저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네, 저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좋아하세요? 네, 저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호흡을 사랑합니다. 나는 강아지가 사랑합니다. 나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나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커피를 싫어합니다. لا يكره القهوة 무슨 동물을 좋아하세요? 저는 햄스터를 좋아합니다. 저는 새를 좋아합니다. 저는 햄스터를 좋아합니다. 나는 햄스터를 좋아합니다. 나는 햄스터를 좋아합니다. 능력에 관한 대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햄스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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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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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나요?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나요?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나요?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합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운동이 뭐예요?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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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나요? 외모에 관한 대화 그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는 키가 큽니다 그는 키가 작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녀는 키가 큽니다 그녀는 작습니다 그녀는 날씬합니다 그녀는 말랐습니다 성격에 대한 대화 그는 성격이 어때요? 그는 상냥합니다 그는 친절합니다 그녀는 성격이 어때요? 그녀는 재미있습니다 그녀는 똑똑합니다 파울은 성격이 어때요? 알렉스는 조용합니다 사라는 성격이 어때요? 사라는 내성적입니다 날씨와 관련한 대화 날씨와 관련한 대화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우슬로의 날씨는 어때요? 우슬로는 쌀쌀합니다 우슬로는 춥습니다 우슬로의 날씨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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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납니다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안개가 꼈습니다 집관련 대화 방과 가구 거기는 방이 몇 개 있어요? 방이 네 개 있습니다 방이 네 개 있습니다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어요? 정원의 날씨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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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없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차고가 있어요? 헬 유젓 비히 가라지? 헬 유젓 비히 가라지? 네,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벽에 그림이 있어요? 헬 유젓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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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아인할 함맘 위층에 있습니다. 아래층에 있습니다. 이 방은 뭐예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땅입니다. 이것은 식당입니다. 이것은 식당입니다. 이것은 식당입니다. 이것은 식당입니다. 이것은 식당입니다. 이것은 식당입니다.